반갑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비기너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1번 세션 오른발부터 락앤 리커버 코스터 오른발 락앤 리커버 백코스터 맨발도 똑같이 락앤 리커버 백코스터 카운트 1,2,3,4,5,6,7,8 두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사이드 스텝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 투게더 오른쪽 사이드 스텝 투게더 오른발 포워드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투게더 사이드 스텝 투게더 왼발 백스텝 두 번째 섹션 카운트 1,2,3,4,5,6,7,8 세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 오른발 백락 왼발 리커버 오른쪽으로 샷스텝 4분의 1 턴 사이드 스텝 투게더 샷스텝 왼발 락앤 리커버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포워드 세 번째 섹션 카운트 1,2,3,4,5,6,7,8 라스트 섹션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탭 2번 탭한 왼발 탭 스텝 오른발 포워드 훅 처그턴 4분의 1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대로 4분의 1 왼쪽으로 방향 펴서 사이드 락이 커버 자 힙이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이 되시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까요? 자 왼쪽으로 사이드에 한 번 더 방향 틀어서 9시 사이드 업 리커버 자 섹션 1부터 라스트 섹션 카운트 1,2,3,4,5,6,7,8 2,2,3,4,5,6,7,8 3,2,3,4,5,6,7,8 4,2,3,4,5,6,7,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1,2,3,4,5,7,9,8 1,2,3,4,5,6,7,9,8